으아악! 이거 아드레날린 나오면은 아드레날린 끝날 때까지 우려먹겠네. 이거 스넥코어의 눈 나오면은 개꿀인 부분 아닙니까? 괸전? 집중? 괸전? 허허우 뭘 지우지? 아니? 디펙트 승천 15 보슬로 비격 5천만원 하실 5천만원이요? 아휴 절벽통수님 천억봉 감사합니다. 그 어디 어디 환율입니까? 1도 때려치울까? 5천만원 나도 할래 ㅋ associated wichtig 일단 이거하고 나서 삽시다 저게 트위치 환율이죠 저게 어디서 시작된건지 모르겠는데 임방 환율이 저렇습니다 분홍팔자국님 반갑습니다 이거 악몽 하기싫다 단팟건가 아니 무슨 악몽을 5개나 주냐고 뭐고 의다 써 LA 노답인데 악몽 몸부림 미션이 흉악하다면 거절하는 걸로 게임 왜 안바꼈지 아니 아까 바꿨는데 왜 안바꼈대 암튼 트위치 잘못임 암튼 그런 악몽 저거 다 씌워버릴까 그냥 아이 몸부림 두장 착한 말 ㅇㅁ 킹단원 킹단원 갓단원 이거라도 넣을까? 그냥 죽고 끝나면 안 되나? 저주 복사해도 딜 안 늘어납니다 그냥 때려치우고 나 미션이나러 가자 킹단원 으아아아 이거 어차피 대단원 쓰지도 못하잖아 알약이랑 디펙트 같이 쓰니까 좋더라구요 미라크베니 반갑습니다 이거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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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단원 실패하면 죽는거야 작도 작도 작도가 3장인거임 제비로 두장 드로우하고 작도 3개 쓰면 9장 들어온가? 그러면 이번 턴에 아무것도 안쓰고 다음 턴도 아무것도 안써야 되네 악몽 대단원까지 가능하겠다 그러면 6장씩 2번 뽑으면 대단원이니까 근데 이거 나 저거 슬라임 크러쉬 맞고 살 수 있나? 회색 두더지님 반갑습니다 여기 이거만 살면 되는데 26이니까 생존자나 쓰고 악몽 대단원 하면 되죠 죽어라 핫하 야야야야야야야 그건 생각을 못했네 캬 그건 몰랐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작도를 불릴 필요가 없구나 아 있구나 하나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에 궨전이라도 불릴까? 에 필요 필요 없긴 한데 재미로 이게 계산이 맞지 음 이게 계산이 맞지 음 이게 계산이 맞지 악몽 대다론 대다론만 보존 8장 보존 거의 룬 P급 연금 능지 세상에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데 으악 악몽 왜 또 왜 또 튀어나와 인마 뭐 이 쓰레기 같은 1개의 도전이 다 있냐 그지 같은 게임 어떻게 지운 악몽인데 저게 다시 나오네 리얼 악몽이잖아 그 얍 같이 게임 서무성 이거밖에 없어 탈출구 작도 아귀 저금통 살까? 저금어실? 고갤한 어싱 아근데 이거 저주 너무 많으시는데 답이 없네 아오 망했죠 대단호 빠졌고 담부사 나올 때까지 기다렸네 이제 나온거임 담부사 언제 또 나올까? 저게 악몽 방해라도 하자 아니? 미친 악몽만 자꾸 나오네 미친게 이게 게임이냐 리얼 악몽이잖아 아유 뭐야 이게 게임 게임상태봐라 아드하나 나오면 떡상 아닙니까? 신성 아깝다 악몽으로 저거 뭐야 6방에 아드하나가 좀 악몽 아아아아 아아아아 악몽 기생충허실? 엄청난 콤보다 메인들 편지칼 저주인형으로 공격력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참 무슨 말을 해야할지 무슨 말을 해야할지 참담하네요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아유 씨 이 악물게 되네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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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탑이 없네요 난죽 택 총매라도 하나 나오면 악촉이나 그냥 죽어라 갈기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주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주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데스님 반갑습니다 총매 하나면은 총을만 굴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잖아 아아아 단검 열심히 분수하자 단검 열심히 분수하자 오야 단검 저렇게 씬거봐 단검 단 분수하덱이었던거인 엄청나게 탈출해볼까 탈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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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탈출골 그 탈출골 이거 3장 드로 못하잖아 하나 쓰고 3장 드로 하고 막 악몽의 악몽 악몽 넣고 악몽에 탈출골 넣고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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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골 이 세상 득이 아니다 뻘짓하다가 죽겠는데요 이런걸로 죽을 줄이야 탈출골 3장 탈출골 3장 있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되나 다음 턴은 되죠 후에 딜로 죽지만 않는다면 악몽 악몽 폭주 시폭 시폭 시폭이 아프겠다 연 돌 연 연 쓸까 악몽 있는데 저주도 들을 게 많은데 연으로 좀 버리면서 하면 그래도 힘들겠죠 나 이거 엘리트 안 갈래 지시리님 반갑습니다 연 연 땄다 조슈가 띵 아래 이빵 아 이 이 아 아 음.. 뭐 들고 가지? 킹독가스? 보스가 저 양반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비베프 후회 좀 치울까? 딴 건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거 연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거 후회 못 살겠어 악몽 유도 가려면 보스가 저 양반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보스가 까마기라서 매턴 시작시 에너지를 하나 얻고 카드를 두장 버립니다 매턴 버립니다 간다 대단원 못 가나? 못 간다 이 크지같은 게임 이게 게임이야 이 망할 대단원 좀 버려 그냥 단 분사가 제일 센데 괜히 헛짓거리하는 것 같아 이러면은 대단원도 보존 안 되고 데크 한 바퀴 돌리기 전에 내가 많이 아프겠지? 사십탈댐 앙몽 앙몽 당검 불사 앙몽 앙몽 당검 불사 이건 대체 어느 나라 사일런트야? 핀 포샷 그냥 보스만 후딱 잡고 넘어가야 돼 단 분사일런트 야구공한테 시계만 해 연 에너지를 얻고 두장 버립니다 라인 망겐 시계 맞았죠?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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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꺼줘 제발 악몽때문에 돌아버리게 돼 악몽을 구는 것 같아요 고통 악몽 그 자체 악몽 초강력 벌집 고통받으리라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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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면 4장 드로우 할 거고 거기서.. 저거 뭐냐 대단원까지 잡으면은 한 장을 드로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단원이.. 대단원이 보존되면 안되잖아요. 아 그러면 대단.. 대단원을 보존을 안하면 되네 그건 몰랐네 흐릿함 피나 좀 채우자 어차피 이거 덱 쓰레기라서 미친네 악몽 으아악 악몽 좀 치워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건 슬크리트 다 보입니다 멜로린 반갑습니다 악몽 악몽 제비 일단 대단원 버리고 악몽 버리고 제비 돌고 고개 돌리고 흐 흐 흐 흐 흐 힘들어 죽겄어 아니 넣자 불교 강화할 거 딱히 없지 자 민포먹고 오예 북준아 이거나 처먹어 10호 100이 된 오케이 음반 르밍 아 그때 르밍 이거나 아 어.. 나만.. 수고 호굿에 기욱이 돼버렸죠 악몽 방해 흐흐흐리탄 잘 들어가요 이거 저수대밑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애 아 벌집은 못버리겠는데 아이 그래도 벌집 벌리는게 맞나 수비 버리자 방해하나 집어넣을까요? 괜찮네 탕해 수준바랑 끝없는 악몽 고통받는다 저거 다 태울 수 없나 고통받는 사일런트 폭주 악몽 탈출구 한 번 하고 싶은데 탈출구 발사 엑소더스 아 이놈의 괸전들 진짜 내 실수라서 누구 욕할 수도 없고 폭주 악몽 탈출구 고통 이제 괸젓 써도 된다 크루를 핸드 다 들고 갈 수 있다 어떻게 잘 조절해 가지고 악몽 대답은 이거라도 쉬게 한 번 때립시다 더 흘리지 이번 턴에 고개만 들어가면 대답론이긴 한데 기생충은 버리기요 연으로 드로우에서 갖다 버리죠 턴전 다 쓰고 흐리탐 스택 더 써야돼 아 공허서 거짓 공허 혐오스럽네 흐릿해져야돼 더 많은 흐릿함이 필요하다 흐릿해지자 흐릿해지자 불격은 써야되고 불격은 써야되고 몇장 더 들고 레디해도 되는구나 악몽 다 썼구나 내가 열심히도 썼다 열심히도 썼다 근데 어째저째 잡긴 잡네요 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점수보소 점수보소 엘리트 영영영 엘리트 영영 코스 이 망할 놈의 악몽 아드레날린 나왔으면 아드레날린 쭉 달릴텐데 그래도 좀 이쪽으로 바랍템